대시벨 게임 저희가 이번에 대시벨 게임을 할 건데요 대시벨이 85 이상이 되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시벨을 이제 어떻게 놀이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이 컵 안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진라면은 라면을 먹는 거죠 저희가 부수고 먹는 거 그때 85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아웃입니다 이름이 G1이니까 진라면 괜찮아? 아까 콜라보다는 것 같습니다 깡으로 깡으로 약간 녹여먹으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퍼스틱 좋아 좋아 그냥 지게 녹이면 돼 다 녹이면 돼 보지 마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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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고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쑤우우우욱 쑤우우욱 콜라 얼음 좋아 자 사이다 얼음 나오면 딱이지 사이다 얼음 진 라면이랑 사이다 얼음 느낌 좋다 좋다 사이다 월요일 사이다 월요일 안좋은건데 왜이렇게 좋아해? 안좋은건데 왜이렇게 좋아해? 주진아 냉정하게 팔 떼주세요 예민합니다 조용히 계세요 건강관리 고춧가루 단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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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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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뭐하는거야? 아니 이거 뭐하는거야? 이거 안 쓰러져요! 여기 까라고! 여기 까라고 돼있잖아! 기사받이 까라고 있어 왜! 나도 못하겠다 이거! 여기 까라고 돼있는데 왜! 까라고 돼있잖아! 까라고 돼있잖아! 2분 17초! 자꾸 어디 까는거야? 그냥 먹으라고! 그냥 먹어야잖아! 몇 번이야? 처음 몇 번이야? 12번! 아니 이거 뜯는 곳이 있는 줄 몰랐어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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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시기야! 하루아이이야! 네만 남아 frequlay고 gasp. 진짜 너무 힘들다 몇개야? 원래는 9번인데 넘어서 10번 더 못할까?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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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땅콩에 안 넘어가요 몇 번이야 몇 번? 아파? 목구멍이 아파요 열한 번 열한 번 열한 번 열한 번 열한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등 몇 개야? 한 번 이거 뜰 때 한 번 걸렸어 이거 녹아 처음에 안 녹는데 나중에 확 녹아 좀 얇아 맛있다 우리가 이긴 거죠 1대1 1대1